안녕하세요. 지금 연례가입기간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을 해요 한국말로는 아니면 영어로는 AEP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기존의 어드밴티지 메디케어 플랜 가지고 계셨던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에요. 건강상태가 살면서 변화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건강상태에 맞는 플랜을 찾아서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더 중요해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멤버분들께 제공해드리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게 한방 서비스예요. 저희가 연간 2,500불까지 침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플러스 웰리스 혜택을 24회 누리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게 플렉스 수당 혜택이라고 해서요. 그 돈으로 멤버분께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홍삼 제품 구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OTC 약품이라고 해서 비처방 의약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구입하실 수 있어요. 감기약이라든지 연고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하실 수 있고 저희가 드리는 이 플렉스 수당으로 피트니스도 쓰실 수 있는데요. 24 Hours나 LA 피트니스 이런 데 가셔서 쓰셔도 되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에 쓰셔도 됩니다. 또 다른 저희가 제공하는 혜택은요. 치과 혜택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치과는 1년에 2,400불까지 저희가 얼라운스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 돈으로 기본 검사나 엑스레이 뿐만 아니라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하시는 것도 쓰실 수 있어요. 저희는 치과 혜택이 PPO 플랜으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멤버분이 원하시는 치과 아무데나 가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인네트워크로 안 들어와 있어도 알어본 네트워크로도 멤버분이 가시고 싶어하는 치과가 알어본 네트워크에 있어도 그 얼라운스를 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세 군데의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코리아타운에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저희 오피스가 있으니까 저희 클레버케어 플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상담하시는 상담사 분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시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